스터디 연구죠 이 연구라는 것이 shows 보여주고 있어 협속사 되겠습니다 개들은 말이죠 appear to 뭐뭐해 보이다 뭐뭐해 보이는 것 같다 뭐뭐해 보인다 form 형성하다 만들다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멘탈 이미지 되겠습니다 멘탈 이미지 심상이라고 심상 유식한 말로 멘탈이 정신적인 정신적 이미지 형상 유식한 말로 심상 누구의? 사람들의 페이스 사람들 얼굴에 대한 심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겠어요 자 과학자들이 말이야 누웠지 두다 누워두었어 28마리의 개를 놓았지 인프론 오브 뭐뭐세요? 앞에 아 컴퓨터 모니터 앞에 두었어 그리고 블록트 바이한 오펙크 스크린 되겠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블록트 차단된 거죠 컴퓨터 모니터 앞에 두었어요 아 이 스크린이 모니터라는 것이 컴퓨터 모니터라는 것이 아이고 이 색깔이 파란색인데 컴퓨터 모니터는 모니터는 차단되었어 아 의하여 차단되었구나 뭐에 있어서 차단된 거냐면 어 불투명한 투명한 스크린 되겠습니다 스크린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구나 아 그러한 모니터가 있어 그러한 모니터 앞에다가 얘 두 마리를 놨어 이 28마리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 어?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 그죠? 이게 뭐야? 여기 시커메 검은색이야 검은색 검은색 여기 앞에 개가 있는 거야 개 된 그리고 나서 플레이드 뿅 플레이드 레코딩 플레이드 플레이 했단 얘기입니다 틀어줬어 레코딩 뭘 뭐냐면은 레코딩을 틀어줬어 녹음을 녹음한 거 쫙 틀어줬어요 Of the dogs human guardian 개의 인간 보호자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목소리도 나오는 거야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낯선 사람의 녹음 인간 보호자의 녹음 그죠? 자 보호자의 녹음과 낯선 사람의 이 녹음을 착 이제 틀어줬어 개가 있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사운드 막 흘러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보호자 소리 낯선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saying 자 어떤 거야 말하는 말하는 아 말하는 녹음 뭘 말하는 녹음이냐 개의 이름을 다섯 번 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개의 이름을 다섯 번 말하는 거 있어요 다섯 번 말하는 거 그 녹음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스크린이 제거가 되었어요 was removed 제거 되었어요 to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reveal 드러내기 위해서 자 either a or v죠 자 the face of a dog's human companion a or stranger's face a 또는 b를 드러내려고 자 얼굴 개의 인간 동료 또는 낯선 사람 인간 동료의 얼굴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스크린을 쫙 제거해버린 거야 개의 리액션은 개의 리액션 반응은요 was videotaped were videotaped 비디오로 녹화가 되었어 비디오로 녹화가 된 거야 naturally 당연히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개는요 뿅 이 개는요 자 attentive 어디어디에 주의를 비까지 가자 비attentive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면 소리에 그들 이름 이 개란 말이야 개 본인 이름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지 그리고 이 개들은 개들은 typically still 되겠습니다 어 typically 일반 아이고 일반적으로 typically 보편적으로 뭐하는 거야 stared 아 about 약 6초 동안 보았어 stare가 있어 stare 이 at이랑 같이 쓰이는 거야 무엇을 응시 주시 아이고 하다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본단 뜻이야 약 6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어 얼굴을 그죠 뭐 한 후에 스크린이 제거된 다음에 6초 동안 뚫어져라고 얼굴을 보았지 그런데 그들은 이 개들은요 스팬드 어 이게 소비했죠 소비했어요 스팬드 시간 그 다음에 ing 그죠 스팬드 시간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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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시간을 쓰다 significantly 그죠 어 이거는 두드러지게 부사죠 그죠 상당하게 두드러지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 자 게이젯 역시 뭐뭇을 응시하다는 뜻이야 응시하는데 시간을 더 썼어 어 스트레인저스 페이스 낯선 사람 얼굴을 얼굴 응시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어 뭐하는 왜 개들이 들은 다음에 들었어 뭘 들었을까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바로 그들의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아 그럼 낯선 사람을 더 오래 본 거야 더 오래 응시했어 자 됐 쭉 쭈루루루루루루룩 여기까지가 이게 주어네 여기 서제스트가 동사야 이 됐은 여기서 접속사예요 됐절이 주어입니다 됐 이라는 것은 됐 이라는 것은 뭐뭐뭐뭐라는 것이 서제스트 시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야 알려주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것도 접속사죠 됐 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 개야 개들이 어 포즈드 멈추는 거야 어 엑스트라 여분의 시간 여분의 1 또는 2초 동안 멈췄다는 것은 말이야 멈췄다는 것은 말이야 여분이죠 more time more time이네 그죠 멈췄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개들이 깨닫다 깨닫다 뭘 깨달어 something was wrong 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 뭐가 잘못됐구나 extra 잘못된 거야 자 the conclusion drone is 되겠습니다 결론이구나 결론 이렇게 결론 도출된 이끌어진 결론은 이다 death은 접속사겠죠 접속사라는 것이다 접속사라는 것이다 개들은 form 형성하는구나 뭐를 형성할까 picture 그림을 형성한다 어디에 그들의 마인드 머리 정신 소개 그리고 that that they can think 1번 2번 개들은 말이야 생각할 수 있어 자 무엇에 대해서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it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make 만들 수가 있어 아 make 할 수 있어 자 make prediction 예측할 수 있어 based on 뭐뭐의 근거에서 아우 그 그림의 근거에서 이런 얘기죠 make predictions 예측하다는 뜻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and and 그리고 like us 우리처럼 처럼 뭐뭐와 같이 개들은 be puzzled 당황하다는 뜻인데 그냥 puzzled만 적을게 당황해 뭐할 때 what they see or hear 자 그들이 보거나 듣는 것이 자 메뉴 뭐할 때죠 아 그들이 보거나 듣는 것이 doesn't match 매치하는 거 아니야 매치하지 않아 일치하지가 않아 뭐랑 what they were expecting 그들이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당황하는 거야 당황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당황해서 허둥지중 되는 거야 시간은 더 필요한 거야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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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